평생을 호남불교 중흥을 위해 헌신한 지리산 화엄사 조실 금성당 명선대종사의 49제 막제가 봉행됐습니다. 어제 화엄사 각황전에서 진행된 막제에는 조계종 원로와 중진급 스님 등이 대거 참석해 생전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명선대종사의 맞상좌인 진만 스님은 스님께서는 생전의 대중화합과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셨다며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부단히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일 원적에 든 명선 스님은 지난 1952년 전남 담양 부강사에서 도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오대산 상원사와 담양 부강사, 부산 범어사, 양산통도사 등 재방선언에서 수행정진했습니다. 이어 중앙종회의원과 화엄사 주지, 원로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달 2일 여수 흥국사에서 범납 71세, 세수 88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